워크래프트3 리포지드 저번에 캠페인을 보고 유즈맵을 하기로 해서 유즈맵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한번 하려고 켰다가 방이 없어서 유즈맵을 못했는데 유즈맵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유즈맵 강화 노예 RPG 방을 다시 만든대 유즈가 없어서 방이 깨졌어 일곱 여덟 어 시작한 드디어 한다 어떻게 하는건데 나 뭔데 아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미쳤어? 이렇게 하는거구나 재밌는데? 아 어 이 놈이야 어 어 뭐야 이거 어 네 재밌었구요 컴퓨터 아 360에 18 24 헉 왜 이렇게 세 싸우냐 아 아 리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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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어 채팅 있었네 하이하이 하이하이 하이구 나발이구 사람 알으면 나가야겠다 하이구 나발이구 사람 알으면 나가야겠다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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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시작하는거 뭐임 갑자기 시작하는거 뭐임 연구 완료 연구 완료 뭐야 뭐야 저거 Car 어 신나 On 아 흥 헉 유유왕이래 뭐..뭐야 헐 좀 봐 개웃겨 사이타마 무한의 배 죽음의 매직고 짱구 뭐 어떻게 하는건데 아 잠깐만요 아 레벨이 저기있네 짱구 짱구를 소환하자 짱구 소환하고 왜 저런게 나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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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끝났어? 와 이거 정해서 하는거구나 나 마법사 할래 힐 해주는 것도 내가 힐 해줄게 딱 돼 딱 돼 내가 힐 해줄게 힐 해줄게 힐 해줄게 딱돼 딱돼 너 둘이서 열심히 해보자고 우리 둘이서 이 탕을 지키자고 내가 저거 딜을 했었어야 됐나봐 스턴 시키고 나머지가 때릴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나도 소환하는거 쓰고싶다 되게 재밌다 근데 이거 소환하는거 쓰고싶다 되게 재밌다 근데 이거 마법 마법 ㅋㅋㅋㅋㅋ 궁은 보스에 쓰는거야? 아 퍼센트로 다나보다 제가 해보죠 제가 차림 야 모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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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잡힐 줄 알아서 몰라 아 또 이나 탱커가 세명이나 있네 제가 처리할게 쟤나 아무도 안해 개노잼인가 재밌겠네 어 내가 1위야? 내가 1위였네? 아 아 아 아 아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재밌었습니다 아 이 맵이 굉장히 재밌네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시참으로 같이 한번 하고 싶네요 시청자가 너무 없어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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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